안녕하세요 써니뽀니 비트니스의 써니 입니다 자 오늘은 오모랜드의 thumbs up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1절 first one 부분 옆으로 스텝 힙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전진 4번 forward 1 2 3 4 5 6 7 8 Backward 1 2 3 4 5 6 7 8 Step 2 step 1 2 3 4 5 6 7 8 Keep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오케이, 2절, 버스트 오른발 옆으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전진포드 1 2 3 4 5 6 7 8 백워드 1 2 3 4 5 6 7 8 스텝, 스텝, 클래프 1 2 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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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 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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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 1 2 3 4 5 6 7 백 스텝 1 2 3 4 반대로 1 2 3 4 5 6 7 백 스텝, 외로 1 2 3 4 5 6 7 8 프랑크 크로스 & 덤 2 3 4 점 점 점 점 점 1 2 3 4 점 점 점 점 1 2 3 4 5 6 머리 1 2 3 4 5 6 7 8 한 번 더. 여 Männer 점 점 2 3 Whey 1 2 3 4 1 2 3 Whey 한 번 더. 점 점 2 3 4 Wade 머리 1 2 3 4 4, thumb jump 다시 한번 더 hip 1, bridge movement 2, 3 and then 1, 2, 3, 4 5, 6, 7, 8 1, 2 3, 4 and 1, 2 3, 4 다시 chorus thumb jump 2, wave 1, 2 3, 4 2, 3, 4 wave 1, 2, 3, 4 5, 6 머리부터 1, 2, 3, 4 5, 6, 7, 8 다시 한번 더 chorus 보고 1, 2, 3, 4 jump jump 1, 2, 3, 4 jump jump 방향 바꿔서 1, 2, 3, 4 jump jump 1, 2, 3, 4 jump jump 이런식으로 방향을 다 바꿔가면서 하시면 모든 완곡이 다 끝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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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